안녕하세요. 팔레원고 의무장지 판변TV의 방금영화입니다. 2023년 6월 11일 때 팔레원고 행정 평균임금 산정과 지급의무 부담액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도 6451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금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차액 임금 정정을 청구하고 보험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고요.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인데 망인의 배우자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괴하는 곳에서 승부한 사건이죠. 망인은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월 6일 날 경비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위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원고는 경비회사에 임금 6천만원, 퇴직금 1,700만원을 지급 청구해서 2019년 5월 달에 4,400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6월 20일 급여대장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5만 6,250원으로 계산을 하고 19년도 최적 보상기준 금액인 6만 6,800원으로 계산한 유족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평균임금은 9만 5,700원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정을 청구하면서 차액을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피고는 합의부금 중에 아까 임금이 6천만원이고 퇴직금이 1,700만원이었죠. 4,400만원 중에 임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그거를 3,400만원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임금 산정으로 해보니까 8만 7천원이다. 그렇다면 8만 7천원으로 계산해서 유족급여를 다시 지급을 합니다. 그래도 원고는 금액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미지급급의 액수만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원고는 미지급액금 6천만원을 청구를 했었죠. 청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합의된 게 4,300만원이니까 거기에만 3,300만원 정도 받은 거고 4,300만원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8만 7천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요거 문제는 거죠.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을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무슨 말이냐면 채불임금이라든지 미지급임금 그 다음에 영세세에 나와있는 그런 임금의 항목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해야만한 임금도 평균임금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망인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이 존재하고 있고 근무 시간 임금의 항목과 기숙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망인이 야간 경비로 근무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제공한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상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원심은 사망 당시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하는지 그 임금이 얼마인지도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고는 지금 청구를 해서 9만 5천 원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지금 이 피고 근로복지원공단은 지금 네가 실제 받은 금액 그 금액을 가지고 환산해서 8만 7천 원을 계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청구를 받으면 평균직무 계산을 할 때 법원이 할 것은 받은, 그러니까 못 받은 임금 받은 임금뿐만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임금 항목에 빠진 것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보면 야간 근로수상이나 가산수상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인이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내 임금입니다. 이때 이 평균임금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원심과 피고는 모두 실제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략적으로 산정한 것이고 급여대장에는 없지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는 망인의 근로기약서, 급여대장, 근무시간 기록 등이 모두 있기 때문에 망인이 실제 글을 수령해야 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되고 그 금액에 따라 지급해야지 이렇게 계략적으로 산정하면 심지미진이다. 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